그냥 종합을 보니까 이즈, 쓰레쉬, 베인 잤나, 이겼지? 뚜뚜뚜 일단 내가 쓰레쉬한테 정확하게 물리는 거만 아니면 이길 것 같애 내가 쓰레쉬한테 Q 맞고, 궁 맞고, 넘겨지고, 점화 걸리고, 이즈 궁 맞고 이렇게 물리는 거 아니면은 이길 것 같애, 그치? 음, 일단 인베부터 방어를 하자고 매년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우리 샤코, 노리씨 해주려는 인베방어를 해줘야 돼 저게 잘생긴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그냥 평범? 그 정도? 그냥? 진짜, 아 진짜 겸손한 척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평범? 그냥?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 나보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온다, 오 얘네 뭐냐 얘는 뭐하는 애냐 하으 웃기네 나보고 못생겼다는 사람은 없지 잘생겼다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 이거, 나 여기다 와닿아 한 개 아 원딜하게 생겼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어 생긴게 원딜이라고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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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잔나 진짜 오랜만에 한다 보험 쩔구요 아 힐드 잘 걸어준다 좋다 힐드 어 반응속도지 이거 이거 잡으면 2렉 빼네 왜 빼지 빼네 알거야 잘하는 원딜을 만나보면은 왜 내가 나도 모르게 주춤거리고 빼고 있는지 오줌질이면서 패기라고 하지? 대왕세계 나도 모르게 주춤거리면서 빼게 되는 오줌질이면서 찔찔 와대를 막네 타이밍 좋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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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가 뒤에 랭가 아이고 저거 나 와드가 없다 쉴드 좋고 쉴드 좋고 저기 쓰레쉬 물약 거진 다 빠졌고 오우 미녀한테 막지마 뭐라는지 잘 모르겠다 어 크으 씨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지금 달려들어도 이겨 쓰레쉬한테 물려도 음 쫄지마 막 부시 주주고 그러지마 너무 미녀에 많구나 이러냐 미녀는 너무 많아가지고 뺐지 미어어어어어어어어 흠 흠 아 좀 집중을 해야돼 원래 베이니즈는 집중하는 사람이 이겨 흠 큐를 맞..맞냐 안맞냐가 진짜 승패에 엄청 큰 여..영향을 주기 때문에 집중을 좀 해야돼 우리가 믿은 타이밍 흠 흠 흠 흠 흠 아유 맞게 막아줄라 그랬는데 못 막았네 아우 너무 너무 사린다 흠 어? 왜 일로와 이새끼. 갱하니? 오 내가 와드박을라니까 막 따라올라오네 이새끼. 시어 부던끼. 갱하나? 갱하는데요? 갱냄새인데? 갱베퍼인데? 갱냄새네 역시. 역시. 어? 올바마 피해야지. 아아... 휠쓰지. 휠쓰지. 저 올바마 피해야지. 띄울줄 알았어. 응? 띄울줄 알았는데. 대사가 있거든? 어? 잔나 대사? 응. 방금 전부분은 편집 부탁드려요라는 대사가 있어. 어 방금 나오더라. 편집 부탁해. 재미없으면 추천좀 부탁드려요. 즐겨찾기랑. 추천수 몇개 올라가는지 봅시다. 추천. 추천 부탁드려요. 추천 몇개 올라가는지 봅시다. 여러분들. 아 벌써 300개. 3초 안에 300개. 1초당 100개죠? 여러분들. 아 600개 올라갔습니다. 하하하하. 거의 퀵비이벤트 수준이죠. 퀵, 퀵비이벤트 수준. 예. 몇개 올라... 어이구야. 800개 올라갔으면 1000개. 야. 거의 이벤트 수준이죠? 야. 씨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회장 때문에. 어우. 추천 많이 받네. 개이득이네. 지금 추천 누르신 분들. 줄겨찾기도 부탁드려요. 와우. 3인게임. 랭크 한 번 더 올 확률이. 굉장히 높네. 바텀은 진짜 갱빨인 것 같아. 요새는 진짜. 킬각도 안 내주고 상대가. 나이스. 다이 붙이네. 진짜 요즘 바텀은 진짜 갱빨인 것 같아. 진짜로. 아. 아. 진짜 2대5로 킬 따기가 진짜 힘들어. 진짜. 위쪽에서도 느끼는 건데. 서포터가 완벽하게 100% 만들어주는 거 아니면은. 진짜 힘들어. 이거 내가 들교환 져도 돼. 갱왔나 본데. 좀 멀어. 쟤네 6이다. 이제. 쓰레쉬도 6이다. 또. 저거. 그. 랭크가. 랭크가. 랭크가 있을 것 같은데. 저럴 리가 없는데. 병신마냥. 아닌가. 원래 저런 사람인가. 하하. 에휴. 굽은이 안가. 아. 구분이 안가. 원래 저런 사람인지. 아니면 랭크가 왔는지. 랭크가 왔었네. 곳에 있었네. 올라가자. 올라가고 있어. 잘하면 다 딸 것 같은데. 비전풀 뺐다 잡았다 이즈 아예 노스펠이야 음 나도 노스펠이야 근데 점화에 점을 점화 솔로 걸어가지고 잠깐만 적은 고통으로 해서 해방시켜주지 아 피가 부셔 병신아 집 갈거지 밀고 음 아 신발부터 사야겠다 야 신발 사가지고 그냥 이즈로 무빙 갔다가 압돌 해버려야겠네 그냥 템빨로 묻는게 아니야 어차피 킬각이 내가 보기에는 바로 안날거 같애 내가 그냥 무빙으로 따는게 좋을거 같애 빙화를 부셔버리네 나 플래시 없어 나 플래시 없어 우리 누가 이렇게 개발리고 있어 정글이 발리고 있구나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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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물어야지 빨리 물었어야지 멍청아 W가 없었어 Q 쓰면 되잖아 뭐지 뭐지 아 킬각 전혀 안나와 연운 끼고 저렇게 뒤에서 농성하면은 난 근데 자존심 때문에 저렇게 못하겠더라 항상 나는 자존심 때문에 나가서 뒤지는 현이 있더라도 싸워야돼 난 항상 그래 나는 그러다 한 10대 때씩 하는데 나는 나는 절대로 뒤에서 파배를 못하겠어 나는 정격상 나는 참을성이 진짜 없어 나는 진짜 쓰레기야 나는 난 항상 그래서 앞에 나가서 무조건 싸워 랭가 탑에서 따였네 아군이 방했습니다 오 잘 끄는데 아 잘못 때렸다 아아 잘못 때렸어 아아 3타 끊기면 안되는데 아아 왜 끊겼어 잘못 때렸어 민현 때렸어 이긴건데 아아 잡은거 아니었어 3타 끊겨가지고 내가 그냥 뺐어 아아 미친 호그새끼 아 미친 호그새끼 내려오나 안내려오는데 카프를 하면 돼 가위bie 도망 bail 뤼 에의 로 아... 빌질 안됐네 아왜이RIA student λά 정신차려서 켜놔 여기 얘들 다 안보인다. 자르반도 안보이고 저길이 다 풀렸니? 아 풀렸어 풀렸어 아 이젠 괜찮아 아 이거 왜 때려 개같은 년아 탈치고 있었어 기다려 기다려 아 나가 170 구르기 못쓰네 구르기를 못써 일로 붙어있어 이렇게 붙어 붙어 병신아 붙으라고 야 붙으라고 안되네 와아 뛰었는데 밀.. 와 저거 판정 대 좋다 미안하다 거의 풀차지였는데 아깝다 연판 갱이 별로 안오네 한번 왔지? 어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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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내가 플래시 안써서 죽었잖아 노답처럼 갱온다 랭가 궁이다 저거 궁갱이다 저거 궁갱이다 저거 아아 비벼 맞을 뿐 야 나 카사덴 생각 못했어 미안 아 진짜 아니 나는 랭가 까지 생각하고 애들 핏 깎아 놓고 랭가 죽일라 그랬는데 카사덴 옆에서 나왔던건 진짜 생각 못했다 미안 아아 쏘리 존나 씹소리 괜찮아 너 살렸잖아 어 어 서포트는 할거 다했지 뭐 그럼 된거 아니야? 어 잘했어 어 할거 다했지 뭐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카다딘하고 랭가하고 추격이 쩔어가지고 내가 빨리 뺐어야 됐어 방금 파이팅을 못했어 페이크홈은 빨리 뺐든가 왜 한번 앞으로 굴렀다가 뒤로 빼는데 어? 내가 한번 앞으로 굴렀어? 들어가고 싶은 남자의 본능인가? 왜 앞 한번 굴렀다가 뒤로 빼는데 아니 앞 굴러가지고 내가 플래시로 뺐이 오랜만이어서 뺐이 오랜만이어서 진짜 안할라 그랬는데 오랜만에 하는거랑 예전같이 안내 늙었네 나도 아 이거 탑 다 밀어도 되겠는데? 탑에 있는데 탑을 다 밀어도 된다고 탑에 있으니까? 어허허헣 좀 탁할까? 텔포있어? 나 탈포온이야 믿는다 이거 자연스럽게 와드 맞고 빼기 잔나면은 랭다 뭐 무섭지 않지 앞으로 앞으로 써라 앞으로 써라 아하하 왜 씨발 이 새끼들아 왜 나한테 왜 진짜 개모답이네 진짜 왜 이러지 이 인간 싸우자 이거 아니 나 피가 없잖아 지금 어 절로 가 아 궁을 혼자 쓰고 지랄게 개같은 씨팔려나 야 야 어디서 하냐 야 야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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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야 궁을 혼자 써? 내가 같이 잡자 했지 개 이 새끼야 니가 같이 잡았으면 쓰레쉬 잡고 어 궁 써가지고 랭가하고 이즈 잡았을거 아냐 야 야 야 웃겨? 야 야 웃겨? 야! 솔직히 무리했어 안했어 무리했는데 솔직히 무리를 해야 실력이 늘어 방금 솔직히 잔나가 옆에서 도와줬으면 쓰레쉬 잡았어 완벽하게 그리고 랭가 들어오는거 궁으로 밀어내고 내가 선고해가지고 힐 갖다가 버텨가지고 잡았어 그리 이슈란은 솔직히 그러나 楚 forth Auic 개새끼야 어엏 어억 카삤딘을 키를 땄어 봐 어엉 카삤디가 선고를 제대로 했어 어엏 어엉 더 빨리 쫁 어엙 야, 개쩐다 무빙.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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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문감옥! 문감옥! 슬로우! 와... 잡았다, 레드빵! 휴우! 이건 아닌 것 같애. 예쓰! 제발 살려줘, 형.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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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와, 오지는데? 오졌다. 이즈우리지, 차라리. 이래로 오는데? 저 죽겠네, 저가. 아, 이거 잡았다. 이거 잡았다. 저는 도망 못가, 절대로. 잡았다. 아, 근데 나 씨발. 존나 잘 컸는데 이게 뭐야. 순식간에. 아, 진짜 존나 잘 컸었는데 이게 뭐야. 순식간에. 아니, 근데 베인은 잘 컸으면 굴러야돼. 악구르게 해야돼. 악구르게 해야돼. 솔직히 악구르게 해야돼. 솔직히 악구르게 해야돼. 안하면 베인하는 의미가 없어. 랭가 오는 거 대비해가지고 여기다 핑하 박아준 후에. 상대방 갱 오는 거까지 예측해서 여기다 마드를 딱 박아주고. 그럼 나는 깊숙이 와드를 박으면 되겠지? 어, 오케이. 근데 랭가는 저기 있어. 여러분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하지만 랭가는 저기 있어. 여러분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오고 있는 자르반이 보여. 응. 보여? 지금? 레드 먹자 우리. 여기 있어 지금. 여기 있어 여기. 레드 먹자 레드. 레드레드레드레드레드. 레드레드레드. 레드레드레드. 걔같은 씹새끼 이거.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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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ㅆ. 너 뭐야. 어 뭐야. 아니, 뭐하고 이러는거네. 멈어. 아, 미안. 아 웃겨버렸어 아니 뭐하세요 님? 님 뭐하세요? 아 미안 아 미안 아 흥분해가지고 아 쏘리 쏘리 아 라이가야죠 나 이제 버려도 돼? 안돼 아 흥분해가지고 아니 그니까 버려도 되냐고 아 미안 미안 한 번만 더 버릴게 아 이기는 판에 이렇게 해보죠 언제 해봐 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추천 눌러주시는 분들 제가 퀵뷰 이멘트 명단에 넣어드리고 하겠습니다 님들 퀵뷰 이멘트 예 추천 누르시면 퀵뷰 드립니다 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퀵뷰 이멘트 갑니다 추천 누르세요 빨리 추천 누르면 퀵뷰 받는거야 어차피 좀 있으면 추천 다신 못 눌러 이 날을 후회하지 말고 아 그때 눌러서 퀵뷰 받을걸 이 날을 후회하지 말고 춤추는 도미님 어 축하드려요 당첨 예 테리미다님 축하드려요 당첨 잠깐만 저거 뭐야 잠깐만 자 그리고 또 어 능력 3성염인 당첨 축하드려요 예 아 진짜라고 씨발 아 아 보여줄게 보여줄게 자 지금 여기 내가 말하는 애들 다 여기 적혀있지 그리고 아까 위에 줬던 사람들 여기 다 적혀있지 아이디 매니저가 찾아오는거 보이지 더 줄거야 이번에 돈 더 많이 줄거야 이번에 아 진짜 진짜 준다고 아 초콜릿이 뭐라고 내가 사기쳐 추천 누르면 준다고 룰루센 잘생기님 추첨 어 축하드려요 당첨 예 나는 김용우님도 당첨 음 흠흠 저 미드 한타좀 할게요 잠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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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랩을 일단 살리니 주 إِV 아 시위ię가 안됐을께 왜 썼지 아 추천 이벤트 갑니다. 여러분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번씩만 해주세요. 키뿌! 이벤트 갑니다. 해주세요. 와우 밀어 으이콜 ת ת ת ת ת ת ת ת никто RV 얼굴 그렇게 쓸거면 지 달래 이 쎽새끼야 뭐 니ika 내 얼굴을 니가 왜 가져와 내가 내 얼굴 어떻게 쓰든 뭔 상관이야 어? 추천해주세요 즐거찾기랑 아 어이없네 ㅅㅂ 아 제가 뭐 예전에 이런 사람들 있어 아니 캬아는 ㅅㅂ 막 정신병 있는거같이 병신일때도 있고 예능할때도 있고 아니 말없이 ㅈㄴ 진지하게 멋있게 할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봉캐와 부캐의 차이예요 그게 딱 그냥 진짜 진짜 봉캐 부캐 차이예요 이미 봉캐할때만 들어온거야 우리 이기자 이번판 제발 아 밴하면 안돼 이래서 아 아 이야 이렐리아 보소 뭐야 이거 ㅹㅇ 으하이 제발 엉 cv 한새끼 봐 두새끼 계속아 계속 계속아 계속 아 이즈는 잡았죠? 당연히 완벽한 계기사인데 너무 부르는데? 앞으로? 이즈, 이제 내 생각은 뭐였냐면은 랭가를 때린다. 그리고 랭가를 벽궁하면 아! 이즈가 깜짝 놀라서 랭가를 도와준다. 그럼 랭가 벽궁 시간 동안 이즈를 잡는다. 그리고 이즈를 깔끔하게 마무리한 다음에 랭가를 은신 부르기로 농락해서 잡는다. 이게 내 설계였는데 카사딘이 와가지고 부악하니까 끝나서 그냥 부악 카사딘이 방귀 잘 끼네 와 쩔었죠 여러분들? 재미없다고 생각하시거나 재수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부탁드려요. 재미없다 추천, 재수없다 즐겨찾기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모고한 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지금 다 못들었어. 이미 썼다 씨발 욕한다 이제? 애들이 이므로써 씨발 이러는데? 애들 욕하잖아 지금 이미 추천 썼다고 씨발 어? 흐흐흫 흐흫 우리 둘 밖에 없어 무슨 욕을 할라 그래 어디갔어 애들? 흐흫흐흐흫 아니 왜 들고 지랄이세 어어? 씨발 왜 밀어? 개.. 너 죽어 뭐가 죽어? 누가 죽는데? 누구? 누가 죽어? 너 피가 없었다고 개소리하고 있네 님들 개소리라고 생각하시면서 쫓아가서 제가 찍으시면 부탁드려요 도망가 카사진아! 얍!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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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aux 탓 따라간다 오 시발 아니 자르반이 딜이라서 너가 죽어 진짜로 공 맞으면 자르반이 어디가 딜이지? 부르탄 한 갠데? 자르반 딜리야 봐봐 야만의 몬덕 아 인정 아 인정 님 근데 추천 존나 많이 올라갔거든요 8300개 해서 닥치세요 제발 네? ㅋㅋㅋㅋㅋ 춤추는 도미님 편가입 감사합니다 ㅋㅋㅋㅋㅋ 이건 최소 추천책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지금 이 회장이 실버 5에서 다이아 5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올려준게 아니라 혼자서 올린거죠 다이아 까지 올라왔고 랭가 끊잖아 점프도 되게 센스있게 잘해 뭘 꼬라봐 너는 ㅅㅂ 첨보냐? 케나 첨봐 ㅅㅂ 새키가 이리와 개새키야 어 이리와 이리와 레오노 시바땅 슝 슝 슝 구르기 소리하고 슝 구르기 한번더 슝 퍽 근데 웃긴거 뭔지 알아? 뭐 내가 지금 대장이라서 너 겁나 빨리 올 수 있어 그게 웃겨? 어 그건 신기한거 뭔지 알아 라고 하는거 웃긴거라고 하냐? 개씨발놈아? 죄송합니다 현장님 욕해서 죄송해요 하지마라 네 죄송합니다 벽궁 퍽 ㅋㅋㅋㅋㅋ 벽궁 어디갔어 벽궁 모르겠어 우물로 보내줄라고 아니 여기서 밀어서 여기다 부딪치게 할라고? 어 아 그거라도 하고싶었어 개우지네 왜이렇게 오래가냐 이 게임을 퍽 퍽 퍽 퍽 퍽 퍽 퍽 오오 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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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제발 형님 아 제발 형님 아 제발 형님 아 제발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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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왜 또 나만 노리는데 형님 형님 너는 뒤졌어 특히 카라덴 딱 벌렸어 오늘 시발 크 크필한다 너네 크퍽하고 보자 크퍽 하고 너네 뒤졌다 크퍽하고 너네 뒤졌다 너네 여쟈나 시작한다 슬슬 it 시작한다 시발 올라oral고heid 쥐바 봤지? 뒤졌어 이리 와 넌, 쥐바 뒤졌어 봤지 얘들아? 쥐바 씨발 비존데미지만 안맞았어도 하아 근데 내가 만들었어 이건 솔직히 솔직히 내가 만든거다 이거는 피바에 가야겠다 아니 근데 야 라이즈 쎄다 야 쎄다 라이즈 라이즈 이익거 같은데 라이즈가? 스케일 순서 잘못썼다 그래도 이길거 같은데 QEW 해야되는데 아 존나쎄다 야 그냥 얘 그냥 할줄 몰라 라이즈 솔직히 말하면 얘 그냥 QW에 QW에 라이즈 잘못하는 사람들이라는 QW 알지? 그거하는데 이겼어 지금 제가 라이즈 잘하는게 아니라 라이즈가 씹싹이야 그냥 원래 라이즈 기본 콤보가 QEWQ야 근데 쟤는 그냥 QWQWQW 이렇게 보니까 근데 존나쎄 라이즈는 진짜 할줄 몰라서 센거 같다 진짜로 QEW지 QEW가 라이즈 콤보지 내가 라이즈 예전에 많이 했었어 누가 씹새끼야 벽에 대가리 쳐박고 반성해 어 이새끼가 씹발 내가 위로 올라가서 대기할거 같지 아래쪽으로 갈거야 그러면서 몰락을 빨아서 도망을 못가게 한다며 어 뭐야 일로 오겠지 경신 몰락 쪽 빨아주고 씹발 때려주는거지 어 이새끼가 도망을가? 자 그걸 처치했습니다 쓰레쉬 멘탈 나갔어 쓰레쉬 멘탈 완전 나갔네 멘졌는데 볼수 있어 이렇게 몰래 진입한 다음에 구르기 초기화 한 다음에 한 번 더 구르기 해주면서 진입하면 쓰레쉬는 도망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대가리 딱 박아주고 씹발 대가리 박은거 보셨죠 여러분들? 안살려 저거 죽든지 말든지 으악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써 아니 잡았나 아 자꾸 내가 윽하니까 나보고 응무새래 씨발야 무슨 별명을 그런걸로 지어 이상한 별명 짓지마 응무새가 뭐야 와 존나 어이없네 응무새래 씨발 와 존나 어이없다 진짜 응무새 아 이거봐 씨발 누구야 너 누구야 응무새 이거봐 응무새래잖아 응무새야 아 존나 읽고 존나 어이가 없다 응무새 야 진짜 읽고 어이가 없네 너 아이디 외워놔야겠다 넷마이로 응무새란다 와 응무새 뭐갈까 탬을 흐흫 흐흫 고궁 참기 조심하세요 야하 12시 넘었는데 추천 다시 부탁드려요 잔나가 한심하다고 생각되시면 12시 넘었는데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잔나가 한심하다고 생각되면은 예 추천 한번씩 해주세요 나 씹한심하네 아 진짜 한심하다 아아 지금 가 지금 가 안쓰럽다 흐흐흐흫 아아 아아 대박이다 웃겨가지고 못 움직이네 왜 나오는데서 자꾸 싸워 야 우리 지겼따 이거 잠깐 라이즈가 뭐 보여줄꺼 같다 뭔가 이번에 아 못보여준다 포지션 자체가 안좋아 야 잠깐만 보여줄꺼 같애 야 이거 보여줬다 이거 보여줬다 야아 라이즈 존나 네명한테 버티네 이거 야 흡책에다가 야 야 대청사 포공개다가 얼음투 심장에다가 alla 실드 받으니까 Jakob 압이 없네 야 라이즈 미쳤다 야 이거 니 방송 아니야 내 방송이야 나는 그냥 죽었는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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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아 겁나 웃기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라이즈 저걸 어떻게 막냐 라이즈 야야 무슨 데미지가 야 미쳤어 야 이즈 노려 이즈 한나쿵 갓나 궁이 아직 남아있어 미친 존나 못쓰네 궁 진짜 와 강등당하세요 님 오지말라면 렌가가 안오냐? 다치 하인인줄 알아 시X 내가 시키는대로 다하겠냐? 일로와 내 방송이야 어? 시X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존냐야 존냐각이야 내 방송이니까 내가 끝낼거야 역시 태아님 개쩌시죠 솔직히 태아님 정말 잘해야겠다 태아님 태아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